이제 두번째 매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규현의 서브 박규현의 서브 박규현 선수, 박경태 선수 모두 좋은 선수들입니다 오우 성공합니다 특색을 잘 살려서 잘 사용해 주네요 박경태 서비스 뒤로 물러납니다 박규현 상대에게 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공으로 만들어주는 저런 착실한 공격들 굉장히 좋습니다 걸렸습니다 한 점이라도 따오느냐의 승부인데 지금 딱 2대2가 벌써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입니다 박경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경태 선수 리시브권에서 저런 모습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클립공격 받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볼은 득점으로 만들어주면 주지 못한게 되게 아쉽겠네요 예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박규현 팀점을 더 가져갑니다 실력을 많이 잡아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한 포인트 디펜스로 박경태 선수가 이겨난게 지금 5대4의 숙화를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6대4 두 점차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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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랠리 이어집니다 와 득점합니다 박규현이 버텨냅니다 박규현 선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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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노렸습니다 그리고 섭중합니다 박규현 선수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두 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서비스 포인트 박규현 좋아가고 있거든요 예 10대 측 박규현의 게임 포인트 박규현 자신이 두 번의 서비스 모두 렛이었습니다 자 Uh 오우 마스 와우 마스 나우면서 지금 들켜버렸거든요 박진영 파이 파이 콜루 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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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망설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졌네요 더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의 부족함이 보여지다 보니 박경태는 뒤로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플레이 중이니까요 다양한 코스로 흔들면서 득점하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박경태는 서브 득점합니다 승부수가 한 번만 맞아떨어진다면 흐름은 다시 한번 넘어올 수 있어요 승부수수리도 2점 공격을 퍼 붙는 박경태 승부수수수수리도 2점 승부수수리도 3점 승부수수리도 2점 승부수리도 3점 승부수수리도 2점 승부수수리도 3점 나간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박규현 선수의 서비스 한 번이 남아있습니다 긴 서브 하지만 레심을 박경태 상대 포핸드 사이드 킵 슛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지는 2번 단식 레치입니다 아 선제를 잡아 막돈 조금만 더 붙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규현의 서브 득점 완성합니다 리시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의 서비스 아우 네트에 좀 걸렸나요 이 쓰리게임제의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경태의 서브로 이어졌고요 공격 해결 안됩니다 들어준 다음 자기가 선제를 잡는 작전들 굉장히 좋죠 고마웠드 힘이 붙습니다 박규현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현 서비스 백핸드로 해결하는 박경태입니다 4대2입니다 박규현 선수의 리드 서브 박경태 서비스 득점으로 이어지는 좀 걸렸습니다 아우 빗맞으면서 박경태 있기때문에 저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경태의 3구 공격이 못한게 참 아쉽네요 예 아우 연속해서 잡아줄 때는 박경태 선수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박규현의 서브 해결하는 박규현 능력이 있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아우 걸렸습니다 이 한점이 또 어떻게 작용할 뭐 약간은 아쉽네요 네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박경태 박경태 선수가 동점을 노리는 자신의 서브권입니다 아 아 포핸드 넷셀 걸립니다 아 좀 궁금하네요 8 대 8 동점입니다 박규현 서비스 박규현이 뒤로 올라 나있고요 으아악 한 발을 뗐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박경태의 서비스입니다 박경태의 공격을 못 받는 효과를 받습니다 네 그만큼 파워력이 있죠 박규현의 매치포인트 박규현 충격 하 미스테리 이 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